오늘도 점심 식사 드시러 가기 전에 매수 버튼 눌러두고 갈 정보 확인해 봅니다 조범수의 런치박스,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범수 매니저의 수익률도 쑥쑥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종목 두 가지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꼭 리뷰를 해야 돼요 오늘 너무 좋죠 대형주잖아요 너무 좋고 대형주인데 대형주가 10% 이상 수익률이 난다 가야죠 사실 이 종목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도 드렸었고 물론 이때 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포인트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만 원 단위로 빠지실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하셔라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 만큼 대형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SK하이닉스 더 갈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마이크론이 투자 관련해서 더 상향평가가 나온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시에 수혜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더 갈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저는 목표가 20만 원까지 홀딩하시자라는 의견 계속해서 피력 드리면서 눌릴 때마다 모아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목표가 20만 원 계속 유지해 주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GNC에너지 지난 13일을 공략했던 종목이고 누적 수익률 현재 초고가 기준 25% 와 오늘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라고 표현하실 때 뭔가 아니 그동안에도 계속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항상 제가 이렇게 차트 말씀드렸다시피 차트 기조대로 흘러갔을 뿐이고 오늘 무슨 이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데이터센터 비상용 발전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최근에 HVC 관련해서 냉난방공조기 기업을 또 인수권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무려 이 GNC에너지는 동일한 섹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편입받으면서 오늘 더 추가적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센터와 연계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이 GNC에너지와 동일하게 데이터센터형으로 최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런스팍스 두 종목 공개할 텐데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재료부터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입니다 8만 전자 오늘 뭐 장중에 8만 100원 선 돌파했었죠 이어지는 두 번째 재료는 반도체 클러스터 마지막 재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반도체네요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관련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8만 전자 오늘 뭐 8만 전자로 마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죠 자꾸 어디서 자꾸 이렇게 눌러요 아유 누가 누르는 거예요 글쎄요 누가 누를까요 이번에 또 이부진 씨가 또 주식을 또 매각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4월 15일자 만기권이기 때문에 한 4천억가량 될 겁니다 다만 매도권이 나와도 지금 매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과거 우리가 1월 달에 이 블록딜과 관련돼가지고 시장에서 두려움을 떨었던 것과 같이 어? 이번에도 또 조정이 강하게 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놓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3E를 또 필두로 기술력의 경쟁적인 모습을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만 독주였던 체제에서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지난 21년도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구간이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이런 HBM 메모리 사업만 영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SK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상승률이 조금 더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궤도에 올라섰다 우리가 기대했던 포인트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도체는 눌림마다 계속해서 공략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짚어드리니까요 잠시 후에 반도체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항상 기대감을 갖긴 하지만 뭔가 실질적으로 열심히 삽을 뜨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기대감이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600조가량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투자 금액이 큰 만큼 어차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데이터센터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특히나 최근에 정책향 내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4월 총선이 또 가까워졌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정부 정책 기조 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와 마찬가지로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생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저도 이야기하는 게 원전이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전은 건설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죠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조선 쪽에서도 LNG 선박 수주권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발전소도 마찬가지라는 거겠죠 관련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재료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칩수법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반도체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럼 이 보조금 받아서 뭘 하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다시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은 끊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을 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잠시 후에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런치주는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됩니다 두 종목 모두 반도체 쪽일 텐데요 첫 번째 오늘의 런치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런치주는 BHI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I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 세계 그리고 LNG 발전소 1위 기업입니다 물론 LNG뿐만 아니라 원전 사업도 진행하는 종목이죠 최근에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이 급증한다는 이야기 원전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물론 탄소 배출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빠른 것은 LNG 발전소라는 거죠 석탄 발전소에서 LNG 발전소로 이미 정부,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전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제철소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3년간 현대 제철 같은 경우에는 LNG 발전소에 8천억 가까이를 투자한다는 이야기 사우디아라비아 계속해서 수주권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너무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저렴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산업부에서 원전과 관련돼서 유럽향, 폴란드나 루마니아, 이거 조금 헷갈렸네요 루마니아 등 해외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수출 확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최근에 우리가 전선주들과 함께 강하게 간 이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너무나 좋은 매수기에다라고 소개시켜드리면서 차트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져 나오고 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비슷해요 올라가고 있다가 빠진 종목들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쯤 왔으면 살 법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 이벤트 모멘텀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모멘텀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고가에서 조정이 상당히 강해났어요 원전에 대한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LNG 발전소 설비 관련해서 수주권들 계속 물려들고 있다는 포인트 강하게 짚어드리니까요 매수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만원, 그리고 손재가는 8,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런치주는 BHI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 번 현재까지 매수해보고 목표 주가는 만원, 손재가 8,100원 제시해드립니다 자, 그럼 빠르게 디저트주 달콤하게 수익 내 종목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디저트주는 뭘까요? 네, 대표 종목인 ISC 가져왔습니다 ISC 오늘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요? 오늘 ISC가 후공종 테스트 소켓 사업 명예하는 기업이고 SK향이다라는 포인트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형을 많이 공개 드렸는데 SK하이닉스의 독주는 아직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HBM3E에 관련돼서 SK하이닉스가 최초로 양산 그리고 아직은 공급이 단독으로 진행이 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과 함께 발을 맞춰갈 것은 당연지사한 사실이며 현재 ISC 같은 경우에는 북미 고객사들의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는 만큼 현재 인텔, 엔비디아, AMD, 퀄컴과 같은 미국 해외사들의 확장세에 따라 지속적인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기술적으로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바로 그냥 매수 전략 말씀드릴게요 ISC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0만 7천원, 손절가는 8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약 종목 디저트 주는 ISC 확인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가 현재가, 목표주가 10만 7천원, 손절가 8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도 오후에 무료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무료방송은 장 끝나고 3시 45분에 시작하니까요 바운드치 분위기 너무나 좋습니다 바운드치 수요주들 언제나 정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3시 45분에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오늘 장 끝나고 이뤄지는 무료방송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여러분 종목 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